C채널방송이 천호동 신사옥으로 이전하며 세계선교회 중심채널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C채널방송 신사옥은 200평 대지에 세워진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서 HD방송 스튜디오를 비롯해 제작시설과 편집실 등 첨단 방송 시스템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C채널방송 이원희 대표이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사옥 이전이 가능했다면서 새로운 곳에서 한국교회와 소통하며 세계선교회 중심채널로 한걸음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방송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적응하면서 HD방송 시스템을 비롯해 온라인 미디어 개척에 힘쓸 계획이며 사옥 이전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할 계획입니다.